히로시마 오노미치 우삼이 유탄가 롸을 힝에 사라질 수 없는 것 롸은 항상 이끄지 않게 하시면서 그 비밀이 뭔지나 보자 70년 守기고 있는 이 비밀이 지금 이 비밀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私の血であり肉であった男たちの犠牲の上に守られてきた。そうだろう。 そして、この先も守り続けるためには、また新しい犠牲が必要になった。 やってくれるか、ヒロセ。 生きてくれる。 입을 막아라 그걸 그 일을 전부 다 히로세가 한 거였어 저 양반 대단한 할아버지야 와 살인 청구 없자네 싸움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총 사격실력이라던가 암살 능력은 없나봐요 연춘은 보스가 유괴하셨다고 생각해 그것이 이店에 있는지 알아라 이店에 있는지 모르겠네 로우 세레나 있네 이렇게 되면 로우가 우리한테 빚치는 거야 괜찮네요 지미 저게 너의 디디 아 지미로우 어렸을 때 그리고 얘가 유탄해 아기가 응 그런데 너희 오늘 꼭 도와주세요 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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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성우랑 그 중국어 하고 있는 사람이랑 다른 거 같아 아닌가? 너희랑 잘 기억해 이것은 우리 링도 지왕회의 이 조직의 삶입니다 저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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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젊었을 때 그거 닮았는데 은혼에 나오는 카구라 아빠 그 대머리 뭔가 좀 닮았어 네 저희랑 너는 내 아버지 이렇게 돼서 버려진... 아 버려진 거였군요 앗 앗 앗 앗 앗 앗 앗 많이 컸네 왜.. 일망타진 카무르처오로 진출하려면 동성애를 적으로 돌려야해 너에게는 안돼 너무 중요해 너... 예의가 안 돼있노? 로우가 약간... 로우가 아니지 얘 누... 누구야? 지미! 지미 로우가 로우 맞네? 아 맞네요 아 이제 보니까 로우가 성이구나 진상 도우주 진주 탐우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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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왕회는 이전에 헤헤지게 생기고 지금도 다하오다진 일본의 뒤집라 왜...뭐 부동쏘 예, 뭔가 일본에 진출하려는 욕망이 굉장히 크네요 아... 아... 그래... 그래... 혹시 사실 얘가 살해되는 이유가 그 이유때문 아냐 이거 오너밑의 비밀을 알게 돼서 그런거 아냐 아... 흑액자를 받은 이유가 중국인들을 받은 이유가 그게 두려워서 폭로... 언어미치 비밀을 폭로하는게 두려워서 받아줬구나 지미 이런 미미 지미 이런 미미 지금 이 녀석은 서치 양민연합회의 시험 내 기회를 한 기회 내 기회를 한 기회 지미 지미 이런 미미 지미 이런 미미 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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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미를 위시해 쿠루스 그래서 내가... 낮에 나라 왔다시와 에? 아... 중요한 곳에서 끊는 거 봐 아부지의 일어나서 아 일어났네 넌 우리한테 빚 졌어 이제 이제 그 빚을 갚을 자리죠 일본어 정말 잘해 신세스신자 내여요 눈에만에 지는 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 그것만으로 아, 그렇구나. 형님, 로우가 생각되었습니다. 뭘 또 나보고 말걸래, 이거?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기다려. 그 전에 한 가지. 나는, 대카다. 당신의 얘기에, 죄인에 관할 수 있을까, 그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도, 그리움. 아, 그렇구나.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정신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로우처럼, 당신은 나갈 수 있을까? 로우, 당신은 지금 더 좋은 것이다. 당신을 숨지 못하고, 당신은 아직 안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그럼, 로우, 당신은, 사이오카이가 일본에 왔다. 그리고 도저우카이과의 공소의 이유 그리고 그의 과정에 있는 오노믹이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教해주세요. 일단, 오노믹이의 비밀을 모른다고요. 저는 그의真相을 잘 모른다고요. 뭐지? 그것은 그 얘기는 엄청난 것 같다. 어노미치의 비밀을 모른다고? 이런 사람을 믿지 않지 모르는거야 히로세의 아버지를 하며 얘기하려고 하는거야 잠시만요, 유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어노미치의 비밀은 제 아버지와 쿠르스 타케일과의 경cu가 안되어 70년 전 현재 내가 영명의 사이오아 이만큼 조선과 어떤 양의 사이오아 어떤가봐 そういうことになる そして私が初めて 尾道の秘密の存在を知ったのは 1985年 父は死ぬ直前 それがクルスのアキレス犬となる代物だと話していたが 具体的な内容までは明かさなかった ただ父の死後 私の手元にはその 秘密を解く鍵となるものだけが残られました 鍵となるもの? それは何だろう? その道はあることを知らないことだと思う 残り30年経った今も 私にはそれを解読できない 30年くらいか 俺が土地下に入ったことの話だな それを解読でき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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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の中でこの世の春を強化していた時代だ その時には 岩見平蔵もクルスタケルというもう一つの顔を持ち 岩見造船会長という表の顔 陽明連合会会長という裏の顔 二つの顔を使い分けることで フィクサーとしての地位を確立していた 確か陽明連合会が急速に力を持ったのは 戦後すぐのことだ もしかするとその この道の秘密手厚が原因で クルスは裏社会に足を踏み入れたってことか クルスがなぜ裏社会に足を踏み入れたのかは 私には分からない だが 岩見造船という大企業の会長が 国道組織の会長であるという 事実を知る人間はほとんどいない 私はその事実と 父から聞いた この道の秘密の存在を散らつかせ とある裏取引を クルスに持ちかけたのだ それが兵配図の密行 そして 架空の戸籍を与える 9万人だ ああそうだ 中国という国家に 存在を認められない 兵配図の子供たち 戸籍がなくなった 教育もなくなった ただ 裏社会の将来だけが 届くさせたのだ だから 彼らは 日本人に生まれ変わるために 我々から莫大な借金を 背負わされることも 意図はなかった 密入国のお題は 子供たちの出世払いってことだよ 私は自然家ではないが 本気で同胞の子供たちを 救ってやりたいという気持ちも 持っていた 兵配図たちの身になってみれば 私たちだけが 唯一の救い主だった はずだ 分かった そして それにクルスは どのように どのように クルスは 自然家と 密入国に 最適な密行ルートを持ち その上 日本の国家権力を 裏から いのままに 操れる人間 クルス・タケルは 私の ヒューマンロンダリング計画にとって 必要不可欠な人間だった クルスは密入国に手を貸し 兵配図に架空の日本人の戸籍を与えた かなりのリスクがあったはずだ それだけ 尾道の秘密を守ることが クルスにとっては 重要だったということだろう しかし 私の思惑通りに 取引は成立した 以来 私は 中国本土で 最大会に 日本不可侵の命令を出し クルスとの無駄な接触を避けるようにした 私は この道路の秘密の確信を知らないと 気づかせるわけには行かない 私は 日本に行った 1年前のアジア外の大火事 それは 東条会が アンタラを引き込むために起こしたんだろう 知らないとは言わせねぞ 全ては クルス・タケルの息子 イワミツネオが仕組んだことだ あの男は 密かに 私の息子ジミーローと手を結び 東条会のスガイをも巻き込んで 西洋会に日本の進出を求めてきた 私は 何を知らないか 私は それを誕生しようと言われる 私は それを知るわけに 私のことが そこに 私は 당신과 우리들의 그 번영을 기원하며 유래와 번영 아 저 오른쪽이 로우야 오른쪽이 로우였어 분명해 처음에 저 세명은 안밝혀졌었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빅로우 왜 근데 어 아 나오는구나 이와미츠네오랑 니미 저 불을 낸게 지미 로우구나 그래서 저 불을 내서 저 구역이 사라진 다음에 거기다가 제왕의 제왕의 가게가 이제 건설이 된거죠 그래서 진출된거야 아 지미 로우가 진출시켰네 요 제법인데 제왕의 가게가 야시아제 오늘은 지왕회의 린디라 아들아 너가 너무 빨리더라 서? 내가 아까 말했을 때 내가 전설을 할게 내가 지금 일본에 있는 일본에 너의 이유 어떻게 됐습니까? 저쪽의 일은 전부 도와줄게 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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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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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제 미와 제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크루스는 전혀 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당신은 이 약속을 지지 못하겠습니까?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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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어로 말했다고는知지 않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다. 어? 알고 있네? 그렇군요. 제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기엄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안전한 희密으로 크루스를 쏟아지고 그 아들이 바를 것에 비빌리고 있습니다. 아... 몇 번씩 말했지? 당신... 酒で口が軽くなる人間というのは非常に扱いやすい。 クルスには知られてない。大丈夫だ。 サイオウカイがなぜ日本不可侵などと言っているのか。 それはあなたが秘密の確信を知らないとクルス・タケルに気付かせたくないからだ。 そのためにはなるべく父との接触を避ける必要がある。 ご安心ください。父には内緒にしておきます。 もし父がこの事を知ればこの道路から入り込んだ兵士たちは始末される事でしょう。 そうなっては大変だ。 彼らはなぜ我々をカムロ町に引き込もうとするのか。 彼らは何の目的は? 彼らは何ですか? カムロ町、登場会再生計画。 カムロ町、登場会再生計画。 彼らの目的はスガイとソメヤを使って登場会を乗っ取り、 彼らはカムロ町の利権を全てその手に入れるというものだった。 彼らはそれを実現するためのコマにしか過ぎなかった。 彼らはそれを飲むだけでなく、 彼らはそれを飲むだけでなく、 ああ、彼らは今の名前に、 彼らは何の名前にカムロ町があだになって、 彼らは何の名前に入ることを知らせることができるか。 あとはキリュウさん。 彼らは知らないように。 彼らはイワミツネオは、 彼らはサイオーカイやスガイにカムロ町の構想を演じさせ、 彼らは東条会の6代目を警察に逮捕させた。 そして自分の言いなりになるスガイに東条会の実権を握らせると、 今度は用済みとなった私の命を狙った。 彼らは、 彼らはアジア外に我々を招いた時からそのつもりでいたのだろう。 だがその時身代わりに殺されたのが、あんたの息子、ジミー・ローカー。 一方でクルスからしても、ツネオの暴走は悪夢だったはずだ。 私が息子を殺された報復に、 尾道の秘密を暴露すると恐れることになった。 だからクルスはヒロセを使いによこし、 まずは私に日本からの撤退を迫った。 彼らは私の口を塞ぐために手段を選ぶことになった。 あなたが一人でそう言ってるだけだ。 おやつさんがそんなことは、 俺は信じないぞ! クルスやヒロセにとって、 この道の秘密というのは、 もはや呪縛だ。 だからヒロセは、 彼らはもう私の口を塞ぐために手段を選ぶことになった。 あなたはヒロセを疑わない。 キリウさん。 あなたはヒロセを疑わないことはできないか? クルス、タケル、彼らの問題だ。 長くと、避って避った一人は、 木の手で僕らを避けることが多い。 彼らは仕事もないこともある。 アルカもハルトも 今頃と何だったか分かるけど、 今頃で何だったら分からない。 それはユータと同じ気持ちだ。 広瀬の親父さんを信じたい。 이 빌드에 옥상가 있었구나. 여기에서 키리우야. 너와 둘이서 얘기하고 싶어. 옥상에 기다리고 있어. 끝! 끝! 終わり! 디엔드 히트게이지밖에 안 남았네요 아따 근데 히트게이지가 정말 많이 남았네 이거 스토리 깨는 경험치만으로 안 될 것 같아 가자 옥상 좀 더 좋지? 키리우 하르카의 일이라고 생각해 뭔가 있었어? 회복의 기자시가 나왔어 진짜? 너희가 아지아가에 있는 동안에 하르카의 경찰 병원에 하르카를 가구맞어 저는... 흔히... 그는... 그는 그 눈에서 숨은 눈으로 눈빛이 흘렀어 그는 그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는 항상 좋은 뉴스가 있었어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예헤 내가 그랬지 거의 끝나갈 때 깨워날거라고 ㅎㅎㅎ 그래 게임이니까 어쩔수없다 어... 음... 어? 어디가지? 옥상으로 가는거였지?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또 위에 로우에 뭐 뭐 부하라던가? 뭐 그런거 있는거 아니겠죠? 음... 키리우삼 옥상의秘密은 아났다니라 아났다니라 넌 또 왜 이거 4기가 아이고 용량왜이래 이거 용량좀 더 큰걸로 내놔 4기가밖에 안되 이거 이거 뭐였지 이거? 이게 마이크로칩이었던가? 마이크로필름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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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마이크로필름데이터 말고 따로 명칭이 있지않았어요 안고가 음... 자기가 혀세 자기가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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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편에 된거다 마이크로필름데이터 그들은 사무라 하루카의 아름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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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아버지의 자격이 없다 어쩔수가 없어 어쨌든 오노미치의 비밀에 대한 데이터는 잘 받도록 하지 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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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화된 분과 함께했다고 해서 그것은 지화에 포함한 것이 지화된 분과 가게를 청소하고 지화된 분과 소식으로 지화된 분과 소식이 눈으로 지화된 분과 고통을 죽는 분과 지화된 분과 뜨거운 그들 이는... 사이오카이의 사유가 내 주변에 올 수입니다. 하지만, 나는 함께 있고, 나는 손으로 바다를 줄 수 있습니다. 사이오카이는 아리아도 택배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이와미쓰네오에 죽은 지미이로우의仇을 찾았다. 나... 유타에게 무엇을 전할 것이든? 아이고 얘도 뭐 잘못이 없는건 아니지만 뭐 약간 안됐네 잘가라 그래 우리한테 오노미치 비밀을 준거 고맙고 잘살아 아 아니지 아 죽지 에휴 안됐네요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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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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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풀었는지 왠지 기억나는데 네 마을에서 엄청나게 돌아다니던 기억이 있었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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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하루토의 곳에 가라. 네? 그 길은... 내가 1명으로 가라. 나... 나... 나도 가라. 안돼... 넌 그... 하루토의 아버지야. 얘가 잘못되면 안되죠. 내 눈에... 하루토의 아버지가 죽는 날... 흠흠... 지켜본 적이 있어. 나는 머리가 사줄게... 아이슨은... 아이슨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아이슨... 아이슨... 좀라니까... 그에게... 아이슨... 하하 след인iani... 하하튼... 나는... 당신이 옆에 있다. 그런데... 그가 나는 아버지의 닥 wichtig. 왠지 키류가 이제 하루카 옆에 남편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뭐 어떻게돼서 상관없다는 듯이 얘기하는 듯한 롱, 히로세는 오야스사의 일을 좋아하게 되다라며 놀고 있었어 나는 오야스사의 무시을 이 길에서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서... 오야스사의 무시이었다면 나는 그 롱을 죽여야 해 응 뭐...뭐야 뭐...뭡니까 이거 다테씨 나이스 이거 설마 이거 키류를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거네 역시나 다테씨가 잘해주겠지 자, 나는 이제 간다 아모르풀로 해독하러 간다 예... 하... 오노미치에서 아모르 푸는 과정은 올리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 그게...약간 지루한 감이 있어요 네... 네... 예... 네...